네, 안녕하십니까. 이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지난주 주말에 시장이 좀 밀렸었고요. 미국장도, 그렇죠? 국내 시장도 야간장 좀 밀렸었고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의 전격 사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미국장의 어떠한 시장의 불확실성들을 좀 불거울시키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제가 지난주에 생생한 마디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별 테마장이 시작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은 지금 미국 대선과 맞물리는 부분들에서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좀 챙겨서 갖고 있자라고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만치료제라는 키워드를 갖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음하는 종목을 오늘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리뷰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차트 한번 바로 보시죠. 해인이라는 종목이 지금 급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청자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살짝 꼬리 달곤 했습니다만 이틀 정도 쉬었다가 오늘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죠. 해인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작은 종목이지만 가장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방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문제에서 중국의 히토르 무기와 관련된 히토르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은 데모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해인도 제가 목표가 6,800원, 1차 목표가 잡았죠. 오늘 지금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략하고 나서 약간의 어떤 피해침 같은 이런 어떤 꼬리가 달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도 다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박스 상단을 지금 오늘 거래랑 함께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약간 움직이는 부분들이지만 차후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히토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급등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우린 BTS죠. 우린 BTS 역시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너무 이쁘죠. 차트가 이제 막 돌아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가고 나서 오늘 다시 꼬리라인 때를 감싸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테마는 어쨌든 처음에는 대장주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데모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대장주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타자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각 총 2천억 미만인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이런 종목들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BTS나 앞서 말씀드렸던 해인 같은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트상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21선 라인 때 돌파시키고 나서 1차 라인 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N차 파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패턴상에서도 충분히 유력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감속기 쪽도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트럼프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방산주들 소개를 많이 소개도 시켜드렸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시켜드렸죠. 다들 그런 쪽으로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 쪽과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수혜 주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급등이 나왔던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여타 어떠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크게 안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들 알려진 어떠한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보다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바로 공략을 좀 해볼게요. 현재가 14,950원이고요. 대봉 LS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코드번호 078140이네요. 078140 대봉 LS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이시죠? 대봉, 그렇죠? 이름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원래는 화장품,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펩타드 원료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부분들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화장품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비만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올라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상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1차 급등 나온 이후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난 종목이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급락이 나왔을 텐데 이 장대양봉 대량거래원 이 구간대에서 절반 정도 라인대에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진행되다가 금요일장에서 고점을 돌파시켜놨고요. 오늘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런 핑계를 갖고 지금 약간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대봉이래스 제가 선택했는지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다들 여러분들은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보였을 때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만 보실 거예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실 텐데 저는 좀 약간 스몰캡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봉이래스를 보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비만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편의극대화 관련된 비만치료제 개발 가수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브노디스크나 이런 기업들이 일라일리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만치료제에 굉장히 집중적인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임상실험 결과를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기대감이 있고 향후에 연말로 갈수록 그런 모멘텀들이 부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사용이 아닌 경부용 치료제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혹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사실은 비만치료제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이 배견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의 암젠도 마찬가지로 5월 1회 진행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연내 이상을 발표할 예상이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국내 상장된 기업들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따른 임상실험 결과물들이 속속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일단은 세계 최초로 펩타이드 개발 기업과 K-뷰티. K-뷰티 쪽은 사실은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화장품 원료까지 해서 K-뷰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봉 LS가 펩타이드 기반으로 한 부분들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비만치료제죠. 삭센다가 특허 완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로 인해서 펩타이드 원료로 한 대봉 LS에 대한 부분 수혜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에서 펩타이드 부분들로 그런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만들고 있는 대봉 에러스가 화장품 원료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비만치료제 플러스 화장품이니까 제약바이오 플러스 K-뷰티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막 신호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펩토론이 우리 한 20%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다시 한 번 비만치료제 종목들이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도 또 엮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관련 우리 대봉 LS는 지금 비만치료제 임상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그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아직은 나온 부분들은 없지만 이 기대 연내에 대한 어떠한 다른 여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분위기상 봤을 때 지금 펩토론이나 혹은 삼천단 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떠한 임상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전체적인 어떠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엮여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봉에서의 어떤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이렇게 이쁘게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이제 이 구간대에서 이제 횡보가 나오다가 금요일장에서 돌려 세웠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늘은 큰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이 구간대에서 고점 라인대를 지지 테스트 한번 해주고 뭐 약간 도시 캔들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짧은 단봉 캔들로 진행되는 것이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이번 주 수요일 화학수 정도쯤에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급락하는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버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을 일단 짧게 한번 보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작가는 12,0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